Q. 에어컨 와 사진을 찍을뿐 사진을 찍히면 내가 뭘 찍었는지를 몰라 그냥 바람과 땅만 줘야지. 갑자기 쌍머나온 거 아니에요? 물이 진짜 미지근해요. 일단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 신발은 섞어서 우리가 섞어. 그다음에 신발분도 말려야 돼.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모래를 벗겨두면 다리 마르면서 모래가 다리 아프고 언제 신발을 지르면 지금은 언제든 모래 마르네. 되게 뭔가 평화로운 타야겠다. 아니면 스키를 2시간에 타고 딱 나와서 테마파크를 딱 간 다음에 딱 누구 호텔에 수영되고 딱 가서 수영 딱 하고 더 좋지. 어때 어때? 더 좋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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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명씩도 할 수 있겠네요. 거의 한 10만 원 정도의 옷과 뭐 이런 렌트, 그리고 양말 뭐 스키만 타는 게 아니거나 또 썰매 같은 것도 다 탈 수 있고 되게 구성이 좋네. 스키 강습을 고를 수도 있고 스키 타는 걸 고를 수도 있고 펭귄이랑 노는 걸 고를 수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프라이 uzys- 그럼. 파 봤지만 너무 오랜만에 볼 거 같아요. 오늘 보드 타는데 보드 처음에 보드. 보드는 처음입니다. 고춧가루 떡볶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 영상이 제일 좋은 크기예요! 이 영상도 안내! 이 영상이 제일 줄 알지만, 이 영상도 다 아가! 아,Content 안에서, 이 영상도 다 아가! 다른 영상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자기야, 두 가지 대부분 일하는? 그리고 레전드에서 제일 큰 크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테 진십시오에 40cm 정도예요. 그리고 12도 정도의 조리가 있어요 얼굴이 있는 게 보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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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바이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다니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 진짜 좋겠지? 진짜 준이가 내려갈 거야 원, 둘 오, 간다 원, 둘 둘 둘 아, 재밌돼, 재밌돼 안녕! 우와! 우와! 좋아! 어? 나 이거? 아, 치킨 원래 이런 데는 현지인의 옷을 입어야지 이 정도를 살아야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뭘 만들어줘? 아 사만 안 했는데 사만 돼요. 이게 안 해도 돼. 색깔이 되는 것 같지? 휘황 찬란하다 진짜. 와 금독수리다, 금독수리다. 이거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대. 자기 이름이야. 이거 뭐? 꼬바이 정한 해가지고 만들까? 어때? 이 정도 사이즈. 낙타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아니 먹으라니? 이거 약간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 랩 찍어. 와 형, 형 지금 하면서 있어? 그럼 나도 H, O, SH, I, N, H, H. 오오, 멀리서 멀리서. 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럼? 재밌어. 다음 렉스 리크 포토. 마이, 마이토. 아, 원래 여행을 또 이렇게 다니는 거지. 형이랑 진짜 다 같이 못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브로. 좋아, 좋아. 우리 한 번 전통을 느껴봐야지. 오케이, 브라더. 예스. 오, 좋아, 좋아. Is it okay? Do you feel comfortable? 끝난다. 하나, 둘, 셋. 또 구경 가본가? 또 구경 가본가? 네. 또 가끔 또 가본가. 아, 이런 것도 딱 사가지고 딱 집에서 넣으면 좀 멋있는 거. 이런 거? 어. 이게 약간 여기저기에서 종대문 같은, 한국으로 따지면 종대문 같은 건가? 아, 호라니. 아, 이거 땡기는데? 아, 원래 이런 거에 이런 거 들고 다녀도 되잖아. 알지? 원래 이렇게, 이런 거에 이렇게 들고 다녀면. 아, 이 느낌이 뭐 있는데 이거. 동영상이야? 동영상이야? 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